내 영상 보러 왔구나. 구독 버튼까지. 기다리고 있잖아, 양지곰탕. 우츄에 나와 있습니다. 우츄에 나와 있습니다. 좋아해 봐. 온갖 냄새. 온갖 냄새. 온갖 냄새. 왜? 맑은 거야? 야, 맑은 거야. 양지곰탕은 맑은 거야? 양지곰탕은 처음인 것 같은데? 양지곰탕은 처음. 처음인 것 같은데? 양지곰탕은 처음인 것 같은데. 잘하고 지형이 있는데 왜 이렇게. 잘하고 지형이 있는데 왜 이렇게. 이거 마음대로 어떻게. 앨레르기. 앨레르기. 느낌 보려고 한 건데. 느낌을 형이 왜 봐요. 형님 혹시 후추 드세요? 저 안 먹어요. 또 봐. 죄송합니다.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. 아니, 어느 얘기에서 오신 분이야. 왜 그래요. 이 아저씨. 나 파야. 나 파야. 음식 박람회다. 이거 뭐야. 구경을 해주는 거 양념이 틀린 게 뭐야. 이건 다르게 한 번인가 보다. 야, 진짜. 두부 한 번까지 마거든요. 완전 콩보이에요, 콩보. 아, 두부를 알겠네. 승부수, 두부 정권. 완전 두부들이. 뭐야, 뭐야. 지쳤어. 지구해, 지구해. 지구해, 지구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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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된 거야, 지구해. 자, 형님아. 형님 많았어야지. 그냥 바로 지쳤어. 안 됩니다, 안 돼요. 안 돼요, 안 돼요. 안 돼요, 안 돼요. 저희도의 가장 큰 룰을. 가장 큰 룰이에요. 우리 이것 때문에 하는 건데. 혹시라도 안태편이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가 다 한 숟가락씩 먹읍시다. 그게 낫죠. 나 욕먹을 수 있어. 맞아, 룰인데. 혼자 욕먹어. 혼자 욕먹어. 내가 맡기려고 하면 되는 소리야. 들어가세요. 안 되네. 오셔서 그냥 바로 들이대. 이런 된장칼국수가 있나. 우측에 나와 있습니다. 설마 관람을 좀 외우시죠. 대박이다, 이거. 아, 장칼국수. 안 먹어봤어요. 아, 장칼이에요, 장칼. 와, 대박. 깊어, 깊어. 대박이다. 냉이 들어왔어. 오, 대박이다, 이거. 오, 오. 오! 잠깐만 어떻게 된 거야! 자 타임! 먹는 게 아니라 맞춰야 먹을 수 있습니다! 냄새 맡기시라고 들여 aller... 나이가 몇인데 냄새만 맡으라고 그러는 거야! 지난번에 라밀 씨 이후에... 쌍문동 식구들이 다 그러네? 다 먹네 그냥! 거기라고 너무 이따 갖다 달래요 여기는... 바로 마시네... 나린 게 맛봤으니까 그냥 가도 되지 않았지... 면측이 들어가야죠! 아니... 우리가 못 맞추고... 뭘 안 되면 이분이 이걸 다 드시는 거야? 다 드세요! 왜 못 맞추냐? 받으세요! 한 번 흘겨보셨어! 한 번 흘겨보셨어! 이게 맞아! 모바일 청접장 정답입니다! 처음부터 어떡하지? 이거야? 아니 결혼을 그렇게 자주 하지 않는데 이 말까지 줄여야 되느냐 이런 말을 들으시면 돼요 왜 초창하는 거야? 들어와! 들어와! 뭐야? 어딨어 끝이야! 벌써 다 먹지! 정답 안 맞힌 분들은 일단 들어가세요 아니 주로 빼준 거야 주로 빼준 거야 오골개씨 들어가세요 오골개씨! 이건 키의 권한이에요 이쪽은 아까 붐 형이 운명이 매운 농도는 첫 번째 만보시는 분이 알려주시고 지금 샘플숲을 시식했습니다 어느 정도예요? 어때요? 이거는 맑은 칼칼 맑은 칼칼 시원 맑은 칼칼! 오! 깨먹어야 돼 깨먹어야 돼 되게 부틴하게 위쪽에만 크림 있잖아 위쪽만 한 번 딱! 한 입! 입이 크니까 오랜만에 하나 보여줘 이다! 오랜만에 하나 보여줘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갑니다 오! 오! 이거 본능이야, 본능. 이렇게 하고 버려? 이건 어렸을 때부터 그냥 셀퍼 곳곳에 그냥 스며들어 있는 게 본능이야. 순발력 보세. 순발력 보세. 딱딕동. 안 본 줄 알았어, 안 본 줄 알았어.